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예진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미팅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러 가냐면 제가 예전에 강추템 영상에서 퀴즈앤을 소개해드렸어요. 퀴즈앤이 강사들에게 추천하는 강의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퀴즈앤을 만든 회사 대표님과 이사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을 만나러 갈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신논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뒤에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강북에서 강남 올 때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의 폭이에요. 너무 좁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뭔가 달라져요. 좁아가지고 옆에 차간 거리가 되게 비좁다고 해야 되나? 막 뚫고 가야 돼. 체감상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던 게 저희 정국 강사자랑 출연해주셨던 황재원 강사님이 굿모닝 하면서 모닝커피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아침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다? 좋은 하루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담긴 메시지 중에 본인이 이제 멀어서 지방에 계시거든요. 멀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덕분에 좋은 하루 보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렇게 사소한 한마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좋게 미팅을 가고 있어요. 오늘 화장도 잘 먹었어요. 저는 지금 미팅 장소에 도착했어요. 두 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능들을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를 물론 매뉴얼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막 뭐 사고 그런 매뉴얼 잘 안 보잖아요. 익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쇼만 쓰더라고요. 아 설명드리는 거 너무 좋아. 저는 사무실에 오자마자 아이스 커피를 땄습니다. 디카페인이에요. 저는 참고로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을 마시려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강남 쪽에서 퀴즈앤 만든 회사 소프트앤 황창현 대표님이랑 정신훈 이사님 두 분을 뵙고 왔어요. 그래서 퀴즈앤에서 새로 생긴 기능들이랑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퀴즈 툴, 보드 그리고 유튜브 영상, 비디오 기능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희 강사님들에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에듀이너스쿨의 강사님으로 정신훈 이사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에듀이너스쿨은 말 그대로 에듀이너스, 스쿨 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던, 교사를 하시던, 교수를 하시던 강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일을 하시면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클래스를 유료랑 무료 다양하게 열어드릴 예정이에요. 7월 달에는 바로 퀴즈앤을 만든 회사 소프트앤의 정신훈 이사님께서 퀴즈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강의 때 잘 사용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위주 그리고 직접 만드는 방법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나도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분위기를 재밌게 하고 싶고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싶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클래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퀴즈앤요. 알면 알수록 너무 쓸만한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일부만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온라인 방탈출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가지고 퀴즈를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엄청 활발하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보드 기능이라 그래서 이미 정말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모여서 아이스브레이킹부터 브레인스톰잉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아니 유료로 심지어 쓰고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죠. 이미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무실에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오후에 외근을 갔다 오면 할 일이 기만큼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작업 마무리해서 보내야 되고 저희 프로젝트 들어가는 강사진들이랑 또 여러 가지 전달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또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그 PM의 역할을 또 신경을 탁 써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잘 되거든요. 제가 바쁘다는 건 많은 강사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막 강의하러 다니고 저 혼자 힘들고 그리고 저 혼자 힘들면 또 그냥 제가 다 힘든 만큼 또 벌어들인 수익도 많으니까 그것에 위안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강사들이랑 더 함께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함도 있고 저는 또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에듀이너스쿨 에누든 에듀이너스 전국 강사자랑 등 다양하게 제가 시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꼭 참여해보시면 득이 되지 실은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 아깝지 않은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는 사명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클래스들 많이 준비할 거니까요. 아래 단톡방 에듀이너스쿨 여기에 꼭 입장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신청하시고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단톡방에는 강사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을 종종 올려요. 박람회라던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들 종종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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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